우리 가열사의 명곡을 남긴 주인공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노래로 대중들에게 위안을 주고, 노래로 대중들에게 행복을 준 선배 가수들, 풍류 넘치는 노래로 시름같은 국민들의 마음의 위안을 준 명국한 씨, 가을이면 생각나는 멋진 목소리, 그리고 그 노래, 갈대순중의 주인공 박일남 씨,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굳건히 선배 가수 위상을 보여주고 계신 매력적인 전문가수 나미래 씨, 파워 넘치는 풍부한 성년지인 송춘희 씨, 먼저 명국한 씨 무대에 만나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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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